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듣고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저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오늘 좀 구절들과 연결되는 부분.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에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0편 기자도요. 보시면 이것을 삶으로 온전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실 때 그때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죠.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10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선을 악으로 감는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친구나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자 그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이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노력하는 자에게서 생명을 건지심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칭송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10편 기자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명확한 이유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그 18절과 19절 34편 18절과 1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락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심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현실은 뭡니까? 아비멜락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선산조각 나고 부셔진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죄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는 고난이 많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맹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를 가까이 아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시편기자는 오늘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대신 일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건지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대신 다투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 군인께서 싸워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